다 안 입었을 때 돌리는 거랑 되지. 지금. 지금이야. 가장자리가 있기 시작하면 끝부분을... 해봐. 할 수 있어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. 한입 크기로. 한입. 빨리, 빨리, 빨리. 끓일 때, 끓일 때. 이 정도? 부어주면서 돌리래. 어디야? 뭐야? 이 좋은 냄새?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냄새만 좋을 수가 있어요. 제가 그 집안 대대로 요리에 소질이 없어가지고. 비주얼도 훌륭한데요? 진짜요? 아, 나 샘난다. 뭐가? 아침부터 다정하게 요리하는 커플. 깨가 쏟아져도 너무 쏟아지잖아. 최미카가 다 했어. 난 그냥 보존만 했고. 자, 그럼 어디 먹어볼까요? 어때요? 먹을만은 해야 될텐데. 계란말이가. 참. 계란맛이네요. 맛없어요? 맛있는데? 맛있는데 왜? 야, 이게 맛있다고? 인터넷에서 보면 그대로 따라온 건데. 와, 된장찌개는 그래도 꽤 그럴듯해요. 형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어? 형 한국어고 같이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잖아. 다음 주말에 시간 비워놔. 여행이라도 같이 가게. 어쩐 일이야? 맨날 같이 여행 한 번 가자고 해도 일 핑계로 빼던 놈이. 아, 그냥 뭐 날씨도 좋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형이랑 여행 간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된 것 같아서. 가자. 나야 여행은 언제든 환영이지. 네네. 이야. 무거운 точерт. 아.. 너 critic이를owadjak 그 Lesley 감사합니다.